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도구에서 IT 보안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녹스 플레이어를 미리 이렇게 구축을 해놨고요. 몇 개의 앱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안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것들은 로우캣 기능이 있습니다. 로우캣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녹스 플레이어를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녹스하고 관련된 이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노필터라고 잡으시면은 우리가 실행되는 모든 것들 대상으로 이렇게 로우캣 정보가 찍힙니다. 이 로우캣 정보가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앱이 실행하는 동안에 여기서 발생하는,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로우캣 정보들이 찍히게 되는 건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디버그 옵션 같은 경우나 에러 옵션, 그 다음에 기타 인포메이션, 웜 이런 정보들을 로그로 찍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린트 애플을 통해 가지고 디버그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은행권 같은 경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그 키보드가 암호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암호화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 그 다음에 기타 중요한 서버들, 서버들의 IP 정보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여쪽에 찍히게 되면은 다 취약점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는 동안에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죠. 이 행위들을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된 클래스 정보들이 찍히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로그 액티빅티라는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찍히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 기능들을 보면서 아 여러분들이 아 요거는 어떠한 기능들, 클래스를 정보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파일들이 저장되고 하는 것들은 좀 후킹 기법 형태로 좀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는 찍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캣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앱 진단을 할 때 꼭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여기에 악의적인 어떤 URL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찍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콘솔에서 ADB 로그캣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로그캣 정보들을 보면은 이런 필터링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 필터가 아니고 만약 많은 정보들이 실제 앱을 진단을 보면 많은 정보들 로그캣 정보들이 막 찍힌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Show Only Selected Application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인시큐어 뱅크만 내가 좀 찍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실행할 때는 어차피 로그캣 정보에 찍히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면은 인시큐어 뱅크라고 설치되어 있는 예를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서 로그캣 정보들 이 어플리케이션만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버그 옵션 그 다음에 인포 정보들을 별도로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 환경에서는 이 필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턴들 내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행위들 한번 해볼게요. 자 div 대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원하고 싶은 것이 만약 이런 거다. 레벨 0이다. 그러면 레벨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패턴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로그캣 정보들을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파워베이스 같은 경우나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할 때도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캣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앱 진단을 할 때 계속 켜놓고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기 툴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들이 있는데 이쪽들이 좀 분석할 때 여러분들 좋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툴즈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쪽에 레이아웃 인스펙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레이아웃을 파악을 할 때 저희들이 사용을 해요.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화면이죠. 그래서 레이아웃 인스펙터를 하시고 난 뒤에 show all process를 하시면은 잠시만요. 아까 디버그 했던 화면 말고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로그캣 정보 확인했던 그 화면이 있죠. 프로젝트가 여러 개 열려 있어가지고 툴즈에 보면은 이제 레이아웃 인스펙터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삼성 넷서스 있죠. 이게 녹스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앱들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드로저라고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또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에게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프로세스 선택하고 바로 OK를 누르시면은 이거는 이 구조 화면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이아웃들이죠. 각각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그 레이아웃 화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속성들 정보들이 있죠. 여기 레이아웃에 쓰이는 이러한 속성들 정보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속성 이제 뭐 메소드 정보 이런 것들을 바로 레이아웃 기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것들의 이벤트 정보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거 같은 경우 기능들이 대체 어디에 넣어지는 건가 이 밸류 값들이 어디에 넣는 건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소스코드를 보면서 또 이것까지 같이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그랬을 때 이 레이아웃라는 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좀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번째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는 솔지 앱 보면은 제너레이 자바 DOC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용을 할 때는 어 일부 소스코드가 있거나 아니면 APK 파일을 우리가 어떤 소스코드 자바 파일로 불러와서 요거를 안드로이드 스튜디 쪽으로 불러올 수가 있겠죠. 복원으로 어느 정도 하시면요. 그래서 요런 형태일 때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요 제너레이트 자바 다큐멘트라는 것은 이 소스코드 안을 분석을 하면서 그 자바 다큐멘트 페이지들이 있죠. 그 자바 다큐멘트 페이지들을 보면은 이 클래스 파일들 메소들 이 메소드들이 어떤 목적들로 사용하고 있는 메소들인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MSSDN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다큐멘트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페이지는 다 자바 언어로 되어 있는 그런 문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로를 설정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자바 DOC 쪽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OK 해주시면은 이게 생성이 되고요. 아까 제일 하단에 제가 생성하자마자 파일을 열기라고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그런 메소드 클래스에 관련된 그런 메소드 정보들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로그인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조로 현재 소스코드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큐어 관점 어떤 보안 관점으로 볼 수 있다기보다는 그런 메소드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용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너라이즈 쪽에 보면은 인스펙트 코드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소스코드가 있는 상태 웬만큼은 많이 복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검사할 수가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큐어 코딩 분석하는 것들을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트 코드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들 대상으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코드를 하면은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권한 설정이나 그 소스코드 안에 어떤 품질적으로 좀 보안적으로 이슈되는 것들을 포함해서 품질 코드를 품질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품질을 우리가 시큐어 코딩 분석을 할 때도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품질이 안된 상태에서 이제 취약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 외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함수들이나 사용하지 않는 변수에서 우리가 취약점이 남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권한 설정이 조금 잘못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그대로 개발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시큐어 코딩 쪽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쪽에서도 뭐 다양한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코드 어널라이즈, 인스펙트 어널라이즈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일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시간을 드려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죠. 이 XML 파일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Java 코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쪽에 보시면 거의 다 이제 사용하지 않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비어있는 그런 메소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ML 파일과 관련된 정보들도 이렇게 취약점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은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분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어떤 메소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서 코드를 따라 가지고 바로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문제 같은 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알지 못하는 네이밍으로 아니면은 낮은 버전으로 활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권한 문제 뭐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큐어 코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어느 정도 복원을 하고 난 뒤에 이거를 동작을 시키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용으로 이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제 코틀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틀린 기반으로 개발한 것이 아닌데 현재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게 구글이죠. 구글 쪽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코틀린 방식의 언어를 이제 가져와서 자신들이 직접 만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이제 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코틀린 기반의 apk 파일들 형태로 앱으로 배포들이 많이 될 것이고요. 이걸 역으로 분석하다 보면은 조금 달라요. 이전 방식과 구조가 좀 다른데 이것들을 이제 안드로이드 스토디 쪽에서 이렇게 디컴 파일 코틀린 언어를 자바 파일로 이제 디컴 파일하는 이런 기능들이나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코틀린 언어로 되어 있는 apk 파일을 만나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타 요거 이외에도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저도 좀 더 더 살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플러그인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제가 하나씩 하나씩 후에 또 정리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